동지현, 김영호, 이민웅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 두 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스테파니가 또 뻔하게 이기는 건 싫다. 김영호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막을 자가 없을 텐데. 시계가 없지. 그래, 맞아, 맞아. 히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우리 감독님 믿고 갈게요. 왜냐면 둘 다, 두 팀 다 히든가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어느 감독팀의 누구를 공격하시겠습니까? 우리 스테파니 씨가 이제 승승장구할 시간. 뮤직팀의 동지현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동지현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뮤직 감독팀의 동지현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웬만하면 공개를 안 한대요. 근데 벌써 세 걸 이렇게 딱 두 개. 우리가 말라보이려고 쉐딩 룩, 별일을 다 하는데. 몇 시간 만에 나오셨죠? 정말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 시간이면 이분이 한 100억 팔 수 있는 시간인데. 군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 홈쇼핑계의 유재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매출 3천억 원의 엑소 멤버들에게 스피치를 가르치셨다는데 어떤 걸 가르치셨나요? 방송할 때 화법, 화술 이런 거 가르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뭐 그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 화법, 화법을 가르치시는 분이.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요즘에 배추벌레 색상 입으신 분이 그렇게 막 화법이 이렇게. 아, 좀 힘드네, 그 생각이. 제가 만약에 배추벌레라면 그쪽은. 전 진달래죠. 전 진달래죠. 이런 화법. 엑소가 배운 화법. 히든카드가 사실 하나가 남긴 남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히든카드를 썼는데 탈락이 되면 시현 씨는 노래 한 곡 못 하시고 지금 집에 가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정말 그렇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화제는 되겠네요. 뭐 말씀도 많이 안 하셨는데. 정말 얄밉네요, 진짜. 아니, 제가 지금 체력도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저희가 고민을 하고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지 진짜? 어, 누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 미치겠네. 제가 만약에 동지현 씨라면 당연히 히든을 쓰죠. 왜요? 왜냐면 히든이 이기면 동지현 씨는 그냥 1승을 거두면서 그 다음에 노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많이 지면. 노래 한 번 못 하고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더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동지현 씨가 더 부끄럽겠습니까? 그 히든 가수가 더 부끄럽겠습니까? 누가 부끄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한다, 정말 너무한다. 뭔가 좋은라는 게 많아서 돌려드립니다. 과연? 사실은 결정 원했습니다. 결지! 수지! 당연히 수지! 바로 결정하셨습니까? 와, 이거 안 돼? 무입한 수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노래를 하시겠답니다. 하시겠답니다. 노래를 하시겠답니다. 노래를 하시겠답니다. 동지현 씨가 노래 한다고요? 아니 제가 지금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다렸다 히든 기다렸다 그러면 더 늙을 것 같아서 그냥 깔끔하게 가죠. 알겠습니다. 동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대학교 때 치어리도 활동을 했다는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실력 볼 수 있나요? 저 굉장히 생각보다 잘할 수 있어요. 노래 잘하나 보다. 중창단? 이건 내 계획안이 없었는데. 자 그럼 어떤 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직접 소개시켜주시죠. 귀로도 하겠습니다. 박선주의 귀로. 귀로. 야 이거 계획했어. 자 그럼 스테파니 선수 대 동지현 선수의 승부를 시작합니다. 1절 불러보시고 너무 자신이 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귀로 부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우승까지 노려볼만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옷값 하겠습니다. 근데 저분이 중창단이라니까 저분을 예상을 못하겠나. 아니 중창단. 중창단. 어. 굉장히 유명한 쇼호스트시거든요. 중창단 출신의. 제가 그래도 현역에 있는 가수다 보니. 조금 더 이 곡에 익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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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파이팅. 비 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할 때 우둘 이 자리 두 뼈 맨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찬양이란 말은 아니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그가 정말 미워요 잘했어 잘했어 할 수 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가 이겼어 그대가 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나마 있겠지만 비 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할 때 우둘 이 자리 두 뼈 맨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부는데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신발 베르셔야겠네 자 꺼냅니다 3으로 스테파니 선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잘하셨어 기다리라 너무 지쳐가지고 마이크 마이크 장난 아니다 이거 이게 만약에 이민웅 딸이한테 졌다면 내가 저런 애한테 쟤한테 이럴텐데 너무 막강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졌는데 친구들도 물어봐도 너 누구랑 붙으면 떨어져요 스테파니 그러면 에이 애썼다 이럴 것 같아서 그래도 3표 나왔어 인정 없네 인정 없어 아니 저도 뷰지 씨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길래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히든을 쓰자고 몇 번을 말씀을 했는데 본인이 저렇게 정말 합창단 출신이라 그래서 정말 기대했거든요 그래도 순수하게 부른 게 뭔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슬픔은 동지현 씨 목소리에서 더 느꼈어요 그러니까 약간 멱한 슬픔이 왜냐하면 좀 이렇게 전 노래는 좀 이렇게 예쁘게 부르는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내추럴하게 던져버렸는데 그리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목매어 부르듯이 좋은 노래인데 귀로 네 예 네 물론 네 여러분 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